애니팡 애니팡 여러분 다들 아시죠? 근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던 애니팡이랑은 좀 다른게 로그라이크 형식이라고 하더라구요 로그라이크에다가 RPG어서도 섞였대요 다운로드 링크는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누르시면 받으실 수 있구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됐다 아 좀 다른게 느껴지네요 벌써 이제 애니팡이랑 오케이 아 데미지가 들어갔는데? 아 4개를 합치니까 스크롤이 나왔고 바로 써볼까? 여기다 써볼까요? 오우 합치면은 따다닥 아 합치면 이제 한명한테 데미지 들어간거 같다 아까 4개 합치니까 요거 나왔죠? 요걸로 해볼까? 오케이 요거 음 한번에 4개 이상짜리 해야되는데 오 가로도 나가네 노랑 얘랑 얘랑 합치면은 합쳐보자 아 특정 블록을 방금 합친구랑 만들어주네 그걸로 만들어주네 오케이 대충 이해 됐습니다 한판만에 바로 이해됐어요 상점 열렸어? 아까 못 읽었더니 다시 읽어볼까요? 마력을 한개까지 끌어올려 넓은 영향으로 공격한다 이거 무기마다 그러면 다른가 보지? 효과가? 얘는 검을 휘둘러 적과 그 주변을 공격한다 방검도 있네? 하나의 적을 여러 빠르게 여러 번 공격한다 방패 들고 있는 애들한테 좋긴 하겠다 이런게 뽑기를 한번 어 이거 뭐야 S 성기사산 지원상자 어 활이네? 무기가 또 끼는 맛이 있죠 이게 지금 계속? 등급에 따라서 열리는구나 도라등급은 여기까지네 2-3 가보십시다 한번 어 나왔다 바람쌀 주변 적에게 날아가는 두 발의 화살 추가 발사? 어? 잠깐 다음판을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마침 보스다 반망이 죽는 거 아니야? 어? 잠깐만요 몇 발이 날아간거지 지금? 내 눈이 못 따라가는데 주변 적한테 튕기는 거예요? 벌써 깼어? 와 말 안되네 화살이 진짜 살짝 도파민 흘러나오는 소리 살짝 들려서 내 뇌에서 호로록 할 때 오우 불이 워낙에 쎄가지고 얘 금방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꽉이 너무 세잖아 어? 어? 예? 와 2-3 클리어 클리어 좋습니다 아 클리어하면 이렇게 해서 무기 스크롤도 주네요 그리고 이제 게임사에서 지급해준 계정이 있거든요 잠시 지급받은 계정인데 이건 또 얼마나 센냐면 봅시다 요건데 캐릭터가 좀 다르죠? 보니까 캐릭터도 있나봐요 와 뭐 많다 오케이 S급 전투 좀 마쳤어요 이제 이러면은 됐어요 애니팡 매치라이크가 출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7,000원 상당의 맘스터치 햄버거 키 세트 기프티콘을 드리거든요 대신에 이걸 받으시려면은 요게 이제 구블 폼에다가 이것저것 적어야지 플레이어 아이디 뭐 이런 거 적고 들어가셔서 본인 게임 스크린샷 환영전투 이거 랭킹 화면 첨부하시면은 100분 뽑아서 햄버거 세트 드리니까요 다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햄버거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게 이거거든요 환영전투를 하는 건데 8-3까지는 깨야지 열리는 컨텐츠에요 근데 이게 매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주 금요일 아침 9시에서 일요일 아침 9시까지 할 게 못해요 그러니까 48시간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환영전투 한번 가봅시다 망치는 안 써봤는데 말이야 아 일단 보스 바로 시작이구나 마법책 조각시 특수블록 6개 추가 생성 이게 한 종류로 합쳐주는 건데 이걸 더 많이 합쳐준다 그러잖아 하면은 또 잔뜩 다다다다다다다닥 하고 또 플라스크 나와서 또 빨간 벽돌 만들어버리고 지금 바닥에 특수블록 쌓였잖아 지금 근데 그 특수블록으로 플라스크 만들고 플라스크로 특수블록 만들고 특수블록으로 플라스크 만들고 여기도 만들면 또 책이잖아 사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요걸 요걸 합치느냐 요걸 요걸 합치느냐인데 책이랑 합쳐보자 8만 딜 아 이거 딜이 말이 안되네 아 책이 안나오네 죽었다 아 여기까지인가요 33만 자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는 단검으로 가자 오케이 단검으로 가보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원래 두 번 기회 주신다 했거든요 최고 기록을 다시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우 데미지가 확실히 보스 잡을 때는 단검이야 단검 어우 너무 아픈데 이상하다 기록은 전판이 더 좋았을지도 더 딜로 갔는데 어 망치보다 더 멀리 못 가는 느낌인데 책 플라스크 한번 가볼까 아 책 두루마리 이제 9만 밖에 안된다고 칠당까지 안돼 실례가 여기서 갈 것 같은데 안돼 아 예 13만 반도 안돼 오히려 막 집은 거 같은 게 1등이었다 오히려 좋았다 딜이 절대 능사가 아니었네요 아주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쿠폰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똘킹 쿠폰 코드 런칭 쿠폰 코드 따로따로 있으니까 둘 다 입력하셔서 보상 다 받아가시고 재밌게 잘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애니팡이랑은 전혀 다른 게임이었어요 잘 적절히 잘 섞은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로그라이크가 접목이 되네 재밌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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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